TOP10 네 번째 주인공은 소녀시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싱글, 파티에 이어 정규 오집 라이언 아트로 팬들 댄스에 돌아온 소녀시대가 2015 멜론 뮤직 아워드 TOP10 네 번째 주인공입니다. 올해 데뷔 80년을 맞은 소녀시대는 음악방송 1위는 물론 음원 차트까지 휩쓸며 여전히 대한민국 넘버원 걸그룹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한해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항상 기분 좋은 상을 매번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멤버들의 스케줄 때문에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 파티 그리고 또 라이언 아트 앨범 준비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이 큰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서 앨범 활동 마무리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지만 선생님 그리고 SM19분들 또 현장에 함께 해주셨던 우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소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든든하고요. 콘서트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멤버들 사랑합니다. 더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